24만 169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유니테크노입니다. 유니테크노 은 는 동사는 차량의 구동 및 전장품에 사용되는 다양한 모터류 부품을 제조 및 판매하고 있으며 주로 차량의 배터리 셀케이스 및 엔진, 차량 윈도우 및 와이퍼용 모터 부품에 사용됨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가 동사의 주요 고객사로 삼성 SDI, DY 오토, S&T 모티브, 델파이 파워트레인, 배어사 등이 있음 뿐만 아니라 현재 차량의 엔진과 파워트레인에 사용되는 기어 및 흡기용 밸브 및 배관류 등의 플라스틱 사출 부품을 제작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자동차 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자동차 엔진 파워트레인과 미션, 각종 모터에 사용되는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인 대시 중국 자회사인 유니기 전위해 유한공사 및 유니기 전강소 유한공사를 설립 해외 시장에 진출하여 TV 오토, S&T 모티브의 중국 법인의 윈도우, 와이퍼 모터 부품 등을 공급하고 있음 대시 오차 범위 0.02의 초정밀 사출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상장 자금을 통해 중국 시장 진출 확대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 성장과 주요 제품의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상품 및 기타 부문의 매출 감소에도 제품 매출이 확대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확대되었음 대시 유한가율 상승과 판관비 부담 가중으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직 개선에도 단기 손익 공정 가치 금융 자산 평가 이익 감소와 법인세 부담으로 순이익률 하락 대시 국내외 경기 부진과 금리 인상으로 자동차 생산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가 친환경차 시장에서의 제품 경쟁력을 기반으로 일정 규모의 매출 규모 확보할 듯 2023년 5월 26일 기준 장마감 유니테크노의 시가 총액은 1,151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794위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상장 주식 수는 2,501만 1,500 내 순다섯 주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유니테크노의 퍼은 23.5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2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9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5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4780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은 0.7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95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과 bps는 각각 0.96배 478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0번지억원, 74억원, 61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98번지억원, 95억원, 49억원입니다. 유니테크노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2번지 95%이고 유보율은 693.70%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58.81이며 전일 대비해서 4.1이 더하기 0.2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43.23이며 전일 대비해서 4.49-0.53%